히힛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스펙탈! 제발! 도와줘요! 최고! 히퀄런트가 죽었군. 내가 직접 맞겠다! 내가 Pause ! 어... 내 타워에... 도립없는 미소룸 패스에서 도대히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. 중간인 거다. 격렬 뭐지? 으하! 제노악! 폐쇄 조치를 되돌리는 건 간단해요. 어디보자. 셋, 둘, 하나, 짠! 왜 그래? 여기... 여기는 아까 그 엘리트가 관장하고 있는 신문 시설이에요. 차크록이요. 차크록은 평판이 아주 안 좋아요. 내 평판만 할까? 중력 리프트를 수동으로 작동시켜야 할 거예요. 위치를 표시했어요. 이곳은 일종의 구금 시설이에요. 포로를 잡아다가 전부 차크록에게 보낸 다음 심판의 집이라는 곳으로 보내는 거죠. 심판의 집이라니... 베니시드답게... 동기란 이름이네요. 흠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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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악! 흠... 흠... 으악! 으utt... 윗! 그래서 웨어... 조난 신호 배치 협동 위협 강지기 범위 안에 있는 모든 목표를 추정 및 표시하죠 유용할 거예요 이건 스파르탄 허드슨 그리핀의 방어구네요 기록을 보면 방어구가 강제로 벗겨진 것 같아요 살아있을 때 어쩌면 아직 살아 있을지도 몰라요 어둠으로 보니 마지막으로 혼자라서 그리핀 수행 잠시만 나 최근 이 앞에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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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 수 없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시겠어요?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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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 내리십쇼 제 실수입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